나은 모습으로 두 분이 함께 레드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우님과는 김진 씨님이라서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유지해주세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제가 16년에 3번 말 받으셨죠. 낭만닥터 김사부의 김민재. 김민재 씨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실력사, 간호사 박은탁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로 존재감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낭덕터의 문지인. 문지인 씨 축하드립니다. 김민재 씨. 귀여운 미소로 누나들 마음 저격하는 배우였죠?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지인 양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씨입니다. 올해 20살이었죠? 20살, 21살. 21살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너무 떨려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낭만닥터 유인식 감독님, 강효 작가님, 그리고 우리 낭만닥터 배우 선배님들 진짜 너무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헤어 실장님, 메이크업 실장님,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아빠, 형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부모 있죠? 저 상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못 받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일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학 드라마다 보니까 사실 큰 기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받게 되니까 또 맨날 저희가 병원에서 수술복만 입고 있다가 또 현진 씨 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심장이 어레스트 올 것 같아가지고 선배, CPR 좀 해주세요. 심장이 뭐예요? 심장이 뭐예요? 일단 커트를 만들어주신 유인식 감독님이 저희 계시거든요. 모든 공을 감독님께 돌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키스도 축하드릴게요. 그냥 남자아이돌이라도 믿겠어요. 정말 신납니다. 대단했어요. 미나 씨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뭐 미나 씨는 워낙 걸그룹이니까. 근데 다른 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재, 민석군, 뭐 문지인 양 대단했습니다. 네, 유연석 국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슈퍼드립니다. 유연석 씨는요. 낭만장성 김사대회와 방송지역을 맡아 소설욕에 있는 연기와 에스팟 멜리 연기로 많은 여성 시청자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국의 모든 환우분들과 그 옆을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모든 낭만닥터분들과 함께 이 상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최고의 배우보다는 여러분들께 또 그리고 작품에 꼭 필요한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유연석 씨 고맙고요. 이어서 유수. 낭만닥터 김사부의 서현진. 축하드립니다. 서현진 씨는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코미찬과 사랑스러움을 잘 표현하며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평화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할 분들은 어지러운 시국에도 저희 드라마를 엄마야 저희 드라마를 계속해서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17일 마지막 방송이 나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현진. 키스 장인상. 네.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해주세요. 유연석 서현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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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사랑을 살렸어요. 가운을 입고 키스를. 부상으로는요. 저희가 어떤 걸 준비했죠? 네, 키스 장인들의 필수품이죠. 구강 청결제입니다. 더 이상 키스 씨는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받으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키스하시길 바랍니다. 낭만닥터 김사배. 한석지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한석지 씨가 올해의 대상입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신 감독님 포함해서 우리 동료, 그리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무대에 만들어주신 강은경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